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누가 먼저 실천했을 때 아 저 자리에다 가게를 냈으면 돈 벌텐데 했는데 몇 년 후에 진짜 누가 가게를 내서 돈을 번 거예요 후회하죠 내가 냈어야 되는데 이 책이 그런 책이에요 아 나도 이런 책을 쓰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만 했다가 진짜 나온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배려의 대발하는 책으로 그래서 도서관에 오늘 갔는데 다른 책은 한 권씩 있는데 이 책만 세 권이 꽂혀 있어요 이 뭔데 이렇게 많이 사놨죠 도서관에? 많은 사람이 찾아서 그런 걸까? 하고 봤는데 많은 분들이 찾을 만하네요 제가 쓰고 싶은 책을 미리 쓰셨어요 상대방의 마음도 생각하는 배려의 대발 오늘 빌려오자마자 순식간에 읽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조완웅님이 지으셨는데 특별히 자기 자랑은 안 하세요 보통 보면 무슨 대학 나왔고 뭐 했고 내가 얼마나 강의를 많이 했고 TV도 나왔고 그게 아니라 그냥 30여 년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 상대게 많은 책을 보시고 사람들이 어떤 책을 원하는지를 알고 딱 원하는 책을 쓰신 거예요 보통 스피치 강사라고 하면 저도 스피치 강사인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런 마음도 좀 있어야 되고 남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스피치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도서관 마크 보이시죠 머린말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삶은 너무 바쁘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자신조차 돌아볼 여유가 없다 자신에게 이로운 경우에만 관심을 갖고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무관심하다 이바 같은 현상은 대화의 자리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언어의 사용으로 인해 말투는 거칠어지고 따라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말과 말투 또한 거칠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대표로 선출한 정치인의 막말은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이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그들이 내뱉는 말과 행동은 그들을 착하고 어짐이라는 뜻의 선량으로 선출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다 그렇지만 남의 입장을 우선 생각하는 배려의 정신은 선조들의 얼이 스며있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이다 물을 마실 때 물바가지에 나뭇잎 한 장 올려놓는 것들 그런 배려들 이런 것들이 다 대바하고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인격 있다 존중한다 멋진 분이다 라는 분들은 다 이렇게 배려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잘난차는 분들이 아니고요 1장은 배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2장은 언어의 품격 3장은 대화의 소재가 풍부하면 인생의 즐겁다 배려의 대바를 위한 좋은 습관 배려는 여유와 자신감에서 나온다 스스로 인격을 높여라 만남과 소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딱 펼쳐도 어디를 딱 펼쳐도 주국같은 대바법들이 있어요 어디를 펼쳐도 너무 좋아요 그냥 아무데나 딱 펼치고서 소개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언어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사실 실탄이 장착된 총보다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소중한 거예요 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 얘기도 하는데 너무 막말을 하죠 특히나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가 너무 막말을 해요 또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막말을 해요 행복한 사람들은 저는 주변을 배려해서 더 많은 인백 외롭지 않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말로서 외로워하시죠 언어는 자연과 같다 바닷물이 잔잔해지면 파도소리도 고요하듯이 마음이 안정되면 말도 부드럽게 나온다 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말도 거칠어진다 말은 향기바도 같은 것이다 정제된 생각을 거쳐 부드럽게 뿜어진 말은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과 위로를 준다 그러나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뿜어진 말은 불편함을 주고 피하게 만든다 말은 평안함을 주고 위로가 되며 용기를 줄 때 가치 있는 것이다 저도 예쁘게 말하는 걸 되게 많이 연구해요 저희 아내랑 대화하면서 제일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이 예쁘게 말하기 이쁘게 말하기 우리가 외모를 갖출 때 뭔가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어요 말은 왜 그렇지 않죠? 말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말은 나를 대변한다 아 이 습관에 대한 언어들 이거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발어사를 많이 쓰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요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람들이 의외로 발어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칠판에 글씨 쓸 때 분필을 쭉 그러면 끼익 소리하면서 막 짜증나잖아요 저도 요즘 그런 걸 느껴요 대화를 할 때 특히 많은 게 저희가 네 그러니까 또 뭔가 발어사들 정말 진짜 이런 발어사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도 화상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강의하신 분 한 분이 너무 발어사가 많아서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본인은 그런 발어사가 있는 거 제일 좋은 건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하는 발어사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계속 노력합니다 없어질 만하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런 걸 얘기했었어요 언어폭력은 상처를 심는 행위다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결국 스스로 치유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펼쳐도 주옥 같아요 뭘 펼쳐도 상황에 맞는 언어를 선택하라 그 상황에 맞다는 거 저도 상상 목표라는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상대 상황 목적 표현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상황에 맞는 언어가 있어요 즐거운 대바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대바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간혹 자신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언어나 위대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경향의 사람이 있다 많죠 많죠 본인만 몰라요 재수 없는 거 그런 이야기들 유대한의 가치와 재치 탈모두 얘기 탈모두도 보면 인생 처세술이고 탈모두대로 살면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탈모두에는 기재를 발휘해서 자신의 재산을 고스란히 자신에게 물려준 내용의 이야기도 있다 이거 읽어드릴게요 한다그네가 아들에게 넘겨주게 나의 아들이 그런 재치를 보이지 않거든 물건을 주지 말고 자네가 가지도록 하게 나그네는 이와 같은 유월을 남기고 하늘나로 떠났다 얼마 후 그의 아들이 그 도시에 도착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신세진 집에 주인이 살고 있는 것을 물었지만 아무도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대답해 주지 않았다 마침 그 때 커다란 나무를 지게에 싣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나그네의 아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나무를 나에게 팔지 않겠습니까 나무꾼은 환한 웃음을 띄며 말했다 네 그렇게 하지요 나그네의 아들은 후하게 나무값을 결정하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다 여기 돈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아들은 돈을 건네주며 나무꾼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신세진 집을 가도록 했다 아들은 나무를 짊어진 사람의 뒤를 따라 마침내 찾고자 하던 집을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 현명한 방법이었다 아버지 친구의 집에 도착하여 자신이 이곳에서 병으로 죽은 나그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자 집주인은 환대를 했다 그리고는 집주인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했다 그 집에는 주인 내배를 비롯해서 두 아들과 두 딸이 있었다 그런데 점심 식탁 위에는 로스트 치킨 다섯 마리밖에 나와 있지 않았다 주인은 친구의 아들인 손님들로 치킨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했다 제가 나누다니요 황소관들입니다 아들은 집주인의 요구를 사양했다 괜찮소 사양하지 말고 공평하게 나누어주기를 부탁드리겠소 주인은 거듭 부탁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젊은이는 치킨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치킨 한 마리를 주인 내배의 목소로 나누고 다음번 치킨은 두 아들의 목소로 나누었다 그리고 다음번 것을 두 딸의 목소로 나누었으며 나머지 두 마리는 자기 목소로 차지했다 가족들은 손님의 이 엉뚱한 분배 방식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치킨을 먹기 시작했다 이것이 주인이 그를 시험하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대답이었다 저녁 식사 때에는 암탕 요리가 남았다 주시는 또다시 주인에게 암탕을 잘라서 분배하도록 부탁했다 젊은이는 머리 부분을 주인 목소로 내장은 부인 목소로 다리는 두 아들에게 날개는 두 딸을 주고 몸통 부분은 자기가 차지했다 이것은 주인이 그를 시험하는 세 번째 문제였다 주인은 손님에게 궁금하듯 물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식으로 음식을 나누는 겁니까? 점심 식사할 때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소만 이번에는 젊은이의 분배 방식에 이유를 꼭 들어왔으면 하오 그러자 젊은이는 분배에 대한 설명을 했다 제가 감히 음식을 나눈 일이 마음 내키지 않았겠지만 꼭 그렇게 해달라고 주인께서 부탁하셨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나눈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점심때는 일곱 사람에게 다섯 마리의 치킨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 어른과 부인 그리고 치킨 하나로 숫자는 3이 됩니다 또 아드님 두 사람과 치킨 하나면 또 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분의 따님과 치킨 하나로 역시 3이지요 그리고 저와 치킨 둘이면 3이 되어 공평하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다음에는 저녁 식사의 분배입니다 저는 먼저 주인 어른에게 머리 부분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주인 어른이 이 집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인에게는 내장을 드리는 것은 마님은 가정의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드님에게 다리를 놔준 것은 두 사람이 이 집의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따님에게 날개를 드린 것은 장래에 두 분이 이 집을 떠나 남편의 집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몸통 부분을 먹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곳에 배를 타고 와서 돌아갈 때도 배로 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훌륭하오 과연 젊은이는 내 친구의 아들이오 주인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친구가 맡겼던 물건들을 젊은이에게 내어주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설명을 듣지 않았으면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아휴 이거 뭐 자기가 막 두 마리씩 제자하고 말이야 지는 몸통 먹고 머리 날개 막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주고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어때요? 이야 너무 현명하잖아요 이게 말의 힘입니다 물어보지 않았다면 나쁜 놈인데 설명을 하니까 정말 현명한 사람이 돼서 물건을 받았죠? 물어본 사람도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꿈보다 해몽이란 것처럼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뒤에 구구절절 해설을 하지 않은 부분도 저는 마음에 들어요 어디를 펼쳐도 참 좋은 내용들 이 책 상대방의 마음도 생각하는 베류데화 추천해드립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반포도서관에는 세 권이나 있네요 없다면 도서관에 꼭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